아 절반이 넘는다고요? 아 개게임 안되는데 어 막았네 왜야 내가 이득인데 왜지나요? 아니 내가 이득인데 왜져 두툼 맞추고 이득인데 지내 플러스 4학나 그런데 엄마야 아 아 아 와 맞을 뻔했다 짬발 조금만 늦었으면 어 아씨 칼로일 것 같은데 가져야죠 병신같은 애비가 아니죠? 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아 정신 맞다 정신 맞다 정신 맞다 뭐해 너나 정신 맞다 아이고 개개발 야 동시 히트인데 어 뭐야 기회다 아 이게 뭐야 레드가 안나갔는데 다행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칼을 왜 넣으시나요 오 칼을 왜 넣으시나요 배달이 오 탤킹 트위어 focused 오 어 아니야 나 다 이기고 있었어 웃기 하지 않았어 아 앉을 만인데 그쵸? 그럼 언제만이지? 아 좋아요 아 휑웅 못피웠다 와 또 내가 네 도내하면 시간 들어요 줄일수도 있어요 5천원에 어 죽네 5천원에 30분이고 만원에 한시간에 줄일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발 딴발맞추고 요구리아닌 내기자치냐 아 아 나도 칼했다 저도 칼했어요 참으세요 하자 시간을 늘려주신다면 어 늦네 은근히 코딩이 짧구나 아 아니 시발 가즈가 뭐야 칼자도 그래야되나 아 저긴가 기면들 아니 설마 설마 에디 시간 늘리신거에요? 설마 에디 시간 늘리신거에요? 아니죠? 에디를요? 카즈야가 아니고? 카즈야가 아니고? 이거 왜 피해져 위야맞아 위야맞아 뭐 하시겠어요? 근데 카즈야 시간을 늘린다? 그럼 리액션이 있어요 네 어 이거 대쉬 왜 이렇게 잘 막아놔 이조시 지금 에디 시간 늘린다고요? 아닐걸?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신다면 으악 뭐야 이거 아 근데 금방 하시지 않을까 원래 에디 유저 썼으니까 어 뭐야 왜 맞아 아 요 불 쓸거 같은데 아니 왜 막을 생각을 안하고 누를 생각을 하고있노 요 불은 아 아 그만해 여기서 해내야 된다 여기서 해내야 된다 여기서 해내야 돼요 아이씨 아 맞아요 다른 캐릭이 너무 세요 맞아 그 말도 맞아 요 불 그렇지 예예 그거로 가자 으허 으허 으흐 아 으흐 으흠 으흠 으흐흠 아 wolf 옷들도 받아 갈 수 있어요 얼마전에 오늘분 만 만원으로 네번 줄여주셔가지고 슈프린 디저트바다갔는데 아 그걸 안 받아 가시네 오예이 가자 이렇게 한평인가? 그렇지 뭐야 이거 왜 나가 아! 괜찮아 괜찮아 제발 제발 아니 스위발 별감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아 뭔데 아니 뭔데 죽냐? 아 그 시간에 평생 안 건넬 수도 있다고요?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평생 애들만 해 사람이 말이 안 돼 오 야씨 천봉했는데 뭐야 이거 안 돼 아니 아 욕을 때문에 게임이 터지네 아 에디를 물어보면 너무 맞는 말인가 욕을 아니네 아오 아 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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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지? 우와 한방 남치겠다 다리 쓸걸? 아 저거 개좋네 진짜 초풍 누를까 말까 하다가 흠 현명날 것 같아 진짜로 에디하면 탈을 먹을 것 같아 어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왜 왜 씹어 가자 때리때리나 그냥 못 간다 어 맞겠지? 괴라치 아 요 불이 6이라고요? 하아 신캐릭이네 아무야 아무야 이거 이기나봐 아악 저런 패턴이 이겼다 아니 이거 왜 피해지냐고 아니 시발 야아 저게 피해지네 뭐 아 여행권 해야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죠 어후 아싸 여기 가마 으흐흐흫 으흐흐흫 으흐흐흐흫 으흐흐흫 와 지윤다 이거 진짜 한방만 한방만 삥 많이 채워라 아유 많이 채워라 나이스 뭐야 이거 이거 안썼는데 뭐야 입이 너무 덜어졌어 에디때문에 입이 너무 덜어졌어 욕을 너무 편하게 하는데 욕을 너무 편하게 하는데 에디때문에 이게 다 에디때문이에요 이해하시죠 어 뭐야 어 맞는거 보고 치기 나이스 아 요거 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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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호오오 당이다 아 잘 안쓰죠 아싸 칼로려 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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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 혹시 아 아... ung words 진짜 잘쓰다 아 acting! fentrk 넘어가..으.. 못해오네 그냥 한 대만사 채운다 한 대만치 치운게 너무 센데 말도 안되게 좋네 말도 안되게 좋네 아 그거였는데 그거였거든요 잔용장이었는데 뭐야 아니 오면서 여부를 뭔데 와 진짜 충격이다 다 맞니? 여기 맞아 내가 우와 재콤보되네 대시에서 쓰는거 아 실수 실수 아 실수 실수 뭐냐 어 얘 맞는데 근데 10단 하단패턴이네 아 이거 위험한데 어 야오 나이스 가자 10단 쓰다가 하단이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 실수 뭐야 아 이거 내가 조금만 더 빠졌으면 아니 할 수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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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